디스코드 약간 닉네임 서로 정해주는 거 어때? 어... 나는 정했어. 뭔데? 나 물어봐도 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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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땅두... 여보세요? 어... 락경 어서오고! 염다... 어... 왜? 오랜만이네? 어... 오랜만이네? 뭐하고 지내고 계세요? 안 반가워. 어...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설레는걸? 버거치지마! 그래서 오늘 뭐겜? 오늘 부메랑 풀 하고 있는데 제가 게임을 샀으니까 그냥 본인은 몸뚱이만 오면 됩니다. 음... 아깨! 넌 몸만 와. 내가 다 준비해놨어. 엄마! 씻고 갈게 기다려. 아 그거 왜 씻어! 게임한다고! 그러면 일단 한 판 해볼래? 너가 이 게임을 모르니까? 어... 오케오케오케. 비등하게 약간 뭔 게임인지는 알아야지. 넘어가요. 자 여기서 캐릭터 고르면 돼. 오 캐릭터 뭐이야? 캐릭터 뭐이야? 나는... 음... 난 햄버거! 짜잔! 난... 아보카도! 준비됐어? 아보카도? Let's get it! Let's get it! Let's get it! 어... 하이? 하이! 하이! 뭐 조금... 감이 조금 오십니까? 으악! 으악! 흐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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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로키오! 으악! 뭐야? 얼음 부메랑! 가자아아아아아악! 씨앗! 어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내... 내 동선으로 오지 말라고! 어 잠깐만 나도 아이템... 이 자식! 나 화염이다! 나 에이스! 아 잠깐만 형 형 형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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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차? 아 너무 서 저기 원숭이요 사람이요 와 절로 가 미친다 무빙? 넘기셔 넘어가요 오케이 아 그럼 이제 내기고? 아 내기로 좀 센 거 걸어도 될 거 같아 한 메이드빵 걸까? 메이드빵 같은 소리하고 안 듣네 지면은 내가 메이드빵 입을게 야 이거 메이드빵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? 아 싫어 무조건 내가 지는 거잖아 나 나 나 나 저극 추천이야 메이드빵 입고 뭐 뭐 현실? 나가 죽어버려 그냥 씨 디스코드 약간 닉네임 서로 정해주는 건데 나는 정했어 뭔데? 나 물어봐도 돼? 연다 주인님 럭키 아니다 럭키 주인님 연다님 이러면 되겠다 아 개 싫어 개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난 이걸로 해야겠다 메이드가 된 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뭐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취향이 그쪽이신가요 설마 혹시? 어 마조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만해 연다야 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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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굴러가 버리죠 염동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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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런 게 있어 넘어가요 아 잠시만 연다야 아 연다야 멘 오 염동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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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 퍽 근데 연다 잠깐만 닉네임이 사랑하는 연다 주인님이면 어 내 친구들이 나를 못 알아먹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떡해 업기는 연다의 메이드 아이씨 그냥 사랑하는 연다 주인님 할게요. 자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24일까지 하는 걸로. 24일이요? 하루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? 아 일주일로 하려 했는데 내가 좀 봐줬다. 오케이 알았어. 야 근데 잠깐만 한 번 더 걸어. 나 군에서 못 참아. 카톡 상태메시지빵 하자 어때? 카톡 상태메시지빵? 아 너 후회할 텐데. 아니 내가 이기면 돼. 내가 이기면 된다고. 그럼 카톡 상태메시지빵으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죽었다. 밑에 장판이 있잖아. 봐봐 이렇게 하면은 내가 1점 가져가는 거야. 불닭! 네? 어 저기 안 맞아? 뚜! 땅! 뚜! 땅! 뚜! 땅! 뚜! 나이스! 연다야.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! 야 여기 여기 출연했다. 아 스까비. 오 등가. 오 등가! 오 등가! 나이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 너는! 나이스! 얼마 안 나왔어. 얼마 안 나왔어. 야! 오차! 오차! 와차! 아! 까비. 이? 야! 오? 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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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린 거죠? 야 이걸? 야 한 번만 더 먹으면 하하하하 하하 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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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이! 갔다가 선생님을 쐈지 미리 말해줄까? 야 이거 연습판이거든? 아 그래?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오? 오? 오이! 오이! 시일드! 아 에바야! 오이! 오이! 시일드! 오이! 오이! 아 미친놈아! 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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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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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! 넘어가요! 오케이이 야! 폭발! 휴... 뭐였지? 아니.. 그 트럴같은 내역 한 방이면 충분해 그렇지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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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거짓말을 써야겠는데 전 이걸로 할게요 난 가끔 가끔 티어스를 흘린 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이거 해주세요 이야 너무 좋아요 연다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 오늘 디코 보자 나 오늘 디코 너한테 계속 올거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김연다님 안녕 다 멀리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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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